반갑습니다. 윤리공부의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 상식이 통하는 윤리 강상식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념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 문제를 담았는 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함정의 패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면 당하는 함정의 패턴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아 이 선택지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함정이구나 하는 걸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르면 당하는 함정의 패턴 두 번째 시간. 자 저번 시간에 뭐였습니까? 제시문의 문장을 선택지에서 교묘하게 변형해서 여러분들을 함정으로 빠뜨린다고 했죠.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고난도 문제 함정의 패턴이고요. 중간 난이도 문제 함정의 패턴도 있습니다. 중간 난이도 수준의 함정의 패턴 과연 뭘까요? 짜잔! 바로 이거예요. 핵심으로 현혹하는 겁니다. 자 출제위원들은 여러분들이 각 사상가의 입장을 핵심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 핵심어가 들어가 있는 순간 사람은 그 핵심어에 대한 확신이 강하게 듭니다. 따라서 선택지를 만들 때요. 핵심어를 집어넣고요. 핵심어 앞쪽이나 뒤쪽에 뭘 집어넣어요? 반대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거죠. 그래서 오답인 선지에 핵심어가 들어있고 정답인 선지에 오히려 핵심어를 뺍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배려윤리. 그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배려윤리니까 배려를 실천해야 된다. 맞네! 라고 생각해버려요. 핵심어를 딱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유도합니까? 오답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답에는 아예 뭐가 빠졌습니까? 배려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도 제시문에 나와 있는 핵심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정답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리죠. 아니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개념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개념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유혹하는 겁니다. 뭐가 오답이. 이걸 잘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항상 핵심어가 들어가 있다면 앞쪽에 어떤 문장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정의를 궁극적 도덕원리로 삼아서 배려를 실천하자. 여러분 정의를 궁극적 도덕원리로 삼는 건 누굽니까? 정의윤리죠. 그럼 정의윤리에 기반해서 배려윤리를 실천하자.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이건 잘 알고 있어요. 배려윤리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인간관계, 감정, 맥락 이런 걸 강조하죠. 여기 보세요. 노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노인을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고 있는 인간관계라는 단어 그 다음에 감정이라는 단어, 맥락이라는 단어를 빼버린 거야. 그럼 뭐라고 넣어놨습니까? 노인의 고통에 공감하자. 여러분 노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게 바로 뭡니까? 감정을 활용하는 거죠. 따라서 배려윤리에서 매력적 오답은 뭐예요? 핵심어를 집어넣고 정답은 핵심어를 빼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또 윤리와 사상의 삶과 죽음의 윤리에 가장 많이 다뤄지고 가장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불교입니다. 불교. 불교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건 알고 있죠. 인연생기설. 이 세상의 만물은 상호의전적으로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는 건 뭐라 그럽니까? 윤회의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럼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핵심적인 단어. 불교. 죽음을 다른 존재로 윤회하는 고리가 단절된 상태라고 본다. 그러면서 윤회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어? 불교. 윤회설 맞네. 라고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판단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게 잘못됐습니까? 단절된 상태다. 여러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윤회에서 단절된 거 아니에요. 윤회에서 벗어나면 뭐가 됩니까? 해탈이 되는 거죠.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회라는 핵심 단어를 집어넣어 놓고 죽음은 다른 존재로 윤회하는 과정의 일부다. 죽음은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다라는 정확한 지식을 단절된 상태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또 사형제 나오잖아요. 사형제 하면 나오는 예방주의자. 누가 있습니까? 벤담 있어요. 사형 그 자체는 악이다. 맞죠? 왜? 고통을 주니까. 공리주의자는 고통은 악, 쾌락은 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형 그 자체는 악이다. 그 다음 뭐요? 필요악이다. 뭘 위한 필요악입니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악이죠. 앞쪽에 뭘 붙인 겁니까? 동해보복을 위한이라는 잘못된 내용으로 필요악을 붙인 거예요. 동해보복이란 예방문에서 절대 인정하지 않죠. 동해보복이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에 대한 응보적 처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해보복은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응보론자인 칸트가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어떤 단원이든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함정의 패턴이 있어요. 그 함정의 가장 대표적인 패턴이 뭐라고요? 핵심으로 현혹한다. 그럼 여러분 핵심어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배려 나왔네, 윤회 나왔네, 필요악 나왔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앞뒤를 수식하거나 설명하는 문장을 잘 봐라. 그래야만 여러분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 정도는 그리고 이런 함정의 패턴은 생윤에만 적용됩니까? 아니죠. 생윤에 적용된다면 이런 함정의 패턴은 어디에도 적용되겠어요? 윤사에도 적용되겠죠, 여러분. 왜? 똑같은 윤리 과목이잖아요. 윤리 과목인데 그 교육의 지향점만 좀 다를 뿐이잖아요. 생활과 윤리는 뭡니까?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생활과 윤리고 윤리와 사상은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도덕적 원리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생윤을 출제하고 어떤 경우에는 윤사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생윤 교수 따로 윤사 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함정의 패턴 어디에도 나온다? 그렇죠. 윤사에도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윤사에 어려워하는 게 양명학과 주자 그 다음에 한국의 불교사상 그 다음에 뭐 그리스도교, 윤리 등등이 있는데 주의 보세요. 헤아리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능력 양지라고 써놨잖아요. 그럼 우리는 헤아리지 않고도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옳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양지는 선천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추도록 국리를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 능력이란 이 헤아리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능력이란 맹자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주의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왕, 양명 또는 왕수인도 인정하니까 그래, 양지 맞네 국리? 그렇지 거경국리? 경을 실천하면서 끊임없이 국리하라 주의의 입장 맞네 라고 생각하는데 이 헤아리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능력은 선천적인 거죠. 선천적인 거니까 갖추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미 갖춰져 있는 거예요. 갖춘다는 건 뭡니까? 후천적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정을 판 거예요. 자, 양지라는 핵심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경국리라고 하는 주의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 또는 올바른 학문의 자세를 집어넣고 이 능력을 갖춘다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함정을 판 겁니다. 상당히 오답률 높아요. 자, 양지는 뭐라고요? 선천적이다. 갖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후천적이다. 이 정도의 언어 이해력 독해력이 있어야 여러분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진울 볼게요. 도노 도노가 뭐예요? 확 한순간에 깨달은 거 그런 거 있습니다. 어느 순간 고민을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하고 딱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공부를 하면서 있잖아요.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막히고 막히고 막혀서 잘 안 풀릴 것 같은데 한창 고민하다 보면 한순간에 딱 하고 풀릴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인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하잖아요. 화두를 참선처럼 화두를 들고 참선하러 보면 어느 순간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게 도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순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행동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 충격받을 때 있잖아요. 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와! 나 이거 인간의 삶이 아니다. 딱 깨달았어. 근데 새로운 마음을 먹었어. 그게 바로 행동으로 옮겨져요? 아니죠. 그동안 해왔던 생활에 습성이 있는데 이 습성을 조금씩 조금씩 뭐 하는 것 고쳐나가는 게 점수입니다. 아 진울 도노 점수 맞네 라고 생각해버려요. 근데 모든 습기를 단박에 제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노 점수가 나왔다고 무조건 진울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가 대한 설명입니다. 점수를 통해 모든 습기를 단박에 제거한다. 습기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의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잘못된 습관이라고 보면 돼요. 습관이 단박에 제거됩니까? 아니죠. 단박에 제거되면 점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핵심어를 딱 보고 아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토마스 아키나스 잘 아시잖아요. 토마스 아키나스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사실 이건 토마스 아키나스가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해야 됩니다. 약간 자료를 만들면서 착오가 있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교부 철학자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를 정당화하는 유일신 사상을 전당화하는 철학적 체계를 갖춘 겁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자 성과 악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는 신의 피조물이다. 아 당연히 기독교 사상이니까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의 피조물이다. 맞네. 이 사상의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어냈다? 신이 만들어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신의 피조물이라는 핵심으로 하고 여러분들의 순간적인 판단착오를 불러오는 선지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신은 순선한 존재예요. 신이 만든 건 선밖에 없습니다. 악은 뭐 때문에 나타납니까? 이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해서 나타난 결과예요.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교부 철학자에 의해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이 세상은 신의 피조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선만 신이 창조한 거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란 뭐라고요? 바로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신의 피조물이란 핵심어를 가지고 앞쪽에 뭐요? 악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가 신의 피조물이라고 잘못된 수식 내용을 붙인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윤과 윤사 모두 다 어떤 함정의 패턴이 있다. 핵심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한 다음에 나머지 문장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핵심어를 보면 나머지 부분은 이상하게 포커싱 효과가 있어서요. 핵심어에 꽂히고 나머지 부분은 강구하게 된다고요. 그러한 여러분의 공부 습관 여러분의 독해 습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뭘 하는 겁니까? 함정을 파는 겁니다. 따라서 핵심어가 들어가 있다. 또는 제시문에서 언급되는 핵심어가 들어있다고 해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사고의 편향에서 벗어나서 이 핵심어를 수식하는 문장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여러분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거 알았으니까 핵심어로 유혹하는 잘못된 선지에 빠지는 일은 없겠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함정으로 유혹하는 다양한 패턴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독해력을 기르는데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선지를 판단해야 될 것인가 하는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핵심으로 현혹하는 함정의 패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